또 뵙는군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거만해요? 알아보는 부분 맡아보고 거만해 주셨군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의 단체가 된다면 저로서는 뭐 집안의 영국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NOVA, SWIFT 좀 깊이 들어가보자고 했는데 오늘 NOVA 한번 해보죠 근데 자고는 이제 옛부터 가르치는 자는 계속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들을 다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역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한글이 아닌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뭐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써보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세계가 더 넓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빨리해서도 궁금하냐고 많은 거를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또 들어야 될 말 또 많이 듣고서 질문을 또 풀어가야 되는 숙제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엔 뭐 관제타워? 네 관제타워 그렇지 관제타워 NOVA 네 예 말씀드린 대로 관제타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NOVA라는 많네요 예 많죠 그 얘기는 지금 관여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이 확실하겠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관제해야 돼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OS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한 API들이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뭐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들이 어떻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하고 있는 인스턴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 일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일종의 하나의 가상 머신이 돼서 이 안에서 쭉 돌아다니는 저 인스턴스들을 또 잘 관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것들이 또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뭐 정확하게 마치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스케줄이 또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관제도 또 해줘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NOVA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크게 볼 때는 NOVA가 가지고 있는 관제 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볼륨을 관리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관리하는 영역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NOVA API를 관리하는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뭐 API 서버다 그 다음에 메시지 큐를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가운데 큐 서버가 있게 되겠죠 큐 서버는 아시다시피 뭐 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부터 스케줄러와 API들과 뭐 컴퓨터 관리되는 테이블들과 그 다음에 전체 서비스가 되는 타겟 스토리지에서의 NOVA가 가지고 있는 볼륨 서비스까지 사실 이걸 순서를 두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서로가 늘 실시간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앞선다 누가 더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NOVA에는 분명히 이제 API를 감당하는 API 서버 그 다음에 메시지 큐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를 관리하기는 NOVA 컴퓨터의 컴퓨터 워커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지금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NOVA 네트워커 그 다음에 스케줄 전체를 관리해주는 NOVA 스케줄러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발생을 시켰을 때 그 서비스의 요구가 이제 WWW를 통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그 큐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NOVA 네트워크로 일단은 들어오게 되겠죠 NOVA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스위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메타 DB 형태의 가상 DB 팜이 되는 이미지 팜이 되는 저 글랜스 쪽으로 접근이 돼서 API가 해석을 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호출이 되는 것들이 네트워크에 쌓이면서 동시에 이제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호출된 내용이 이제 NOVA Q의 이제 접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떤 컴퓨팅 환경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실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넌 몇 번째 들어왔으니까 몇 번째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너는 특정 어느 영역에 있는 거니까 어느 영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를 하자 그리고 참조 영역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둘 중에 이제 글랜스하고 이제 스위프트가 일종의 파일 시스템처럼 일종의 객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처럼 그것들을 참조된 것들을 이제 특정 볼륨에 있는 영역들을 또 찾아와 가지고서 그것을 스케줄링을 잘 해준 다음에 사용자에게 다시 궁극적으로 NOVA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빼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모델이 되겠죠 설명드려면 되게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데 되게 어렵다면서요?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설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참 어렵다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의 평균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의 평균을 너무 깎아 버리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노바를 설치를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일단 오픈 스택 패키지 안에서 노바가 별도의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거고요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종의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매뉴얼에 의거해서 좀 설치를 하게 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별도의 개체로 따로 떨어져서 관제용으로만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 패키지로 또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제 컴퓨트 따로, 볼륨 따로, 네트워크 따로, Q 따로, API도 따로, 스케줄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가면서 변수들을 조절을 하면서 실제 또 깔 수 있게 하는 영역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픈 소스, 즉 오픈 스택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를 해보고 싶은 게 가슴으로부터 올라오시나 여태까지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한테는 다소간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다는 게 되겠고요 근데 뭐 똑같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든지 저게 다 자기 마켓 다시 바뀌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깔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즈, 즉 자기화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뭐 이 오픈 스택은 대형 라지 스케일도 포함을 하겠지만 조그만한 기업들도 역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서버 양이라든지 스토리지 양이 분명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라든가 볼륨이나 스케줄러 물론이죠 네트워크 이런 거 자기에 맞게 손을 보면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서비스에 맞는 이거를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독의자님도 일주일째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뭐 저기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화두역 조각은 뭐 연관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흘러고 여기 다 쌍방위 안으로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다이어그램 자체로 보게 되면은 아 역하면 뭐 좀 하겠구나 아주 쉬워 보이죠 네 아주 쉬워 보이죠 하지만 관제탑 공항에 관제탑이 부서지게 되면은 모든 비행기가 못 뜨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을 관제를 한다는 얘기는 즉 하드웨어 영어까지도 함께 관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를 관제한다는 것도 어떤가요? CPU 사용량이라든지 네트워크의 트래픽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어떤 뭐 장치와 관련된 동작 그다음에 서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메모리 CPU,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까지도 컴퓨팅 리소스까지도 함께 관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노바는 노바 자체를 써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면서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API의 속성들 즉 개발자의 개발 SS들까지도 모두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저장하고 지웠다가 다시 생성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호출을 하고 아니면 Q에다 놔두고 호출을 하고 이거는 물리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바에서 어떤 하드웨어 폴드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노바 전체가 죽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바가 그만큼 또 스마트하게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노바가 깔려있는 물력 서버가 이게 절단나면 예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알아서 도망 이렇게 단대로 도망다니면 예 노바는 죽지 않습니다 스위프트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레이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산다 이런 식의 과거의 구조적인 개념들은 이 오픈스텍 개념을 통해서 좀 잊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내용이 더 획기적인 내용이 숨어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객체적으로 노바는 하드웨어까지도 관장하고 각각의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중고난방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서 가죠 일단은 보이는 대로 노바는 기본적으로 저 우측에 그린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 노바 API 저 영역은 외부 세계와의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라치와 연동하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관문이라고 보고 싶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 API 서버는 사실은 이 컴포넌트 위주로 즉 개발자 향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 업체에 혹은 누군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서비스 모델이 담겨진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외부 세계의 IT 세계 외부 세계의 어떤 그룹들 예를 쉽게 얘기해서 파트너도 좋고요 우리가 사무실 쓰는 노트북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일정의 관문, 다른 서비스를 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API, 노바 API는 거의 뭐 많은 부분 아마존 EC2 API와 또 상호공과는 호환활동이 되기 때문에 특히 개발하신 입장에서는 오픈스택 전용 API만을 사용을 해야 된다 노바 API만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고요 이미 또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무료 API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와 연결되는 접점을 노바 API를 통해서 구축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가 되는 인스턴스들이 이제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노바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바 네트워크는 이 오픈스택의 구조적인 전체 네트워크를 셋업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타겟 서버, 즉 오픈스택의 스위프트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글랜스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각각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제 렌 설정은 기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요구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바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OS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오픈스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바 혹은 이 노바 스위프트 글랜스를 통합한 오픈스택 그 자체로 볼 때는 어떤 기업들에게는 향후 더 큰 비즈니스를 꿈꾸는 기업들에게는 이것을 마치 베어메탈화 시켜서 특정 장비에 최적화 시켜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 세상에 내보낼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 그런 현상들이 이미 꿈틀꿈틀 되고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물론 소스는 서야할 것이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자산으로 세계를 또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하드 정비에다 최적화 시켜서 원하는 네트워크 시켜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 서비스에 맞는 것 다 줄 수 있게 네 그렇죠 왜냐 지금 토비자님들 확인하신 대로 컴퓨팅 서비스까지 볼륨 스토리지 연관된 부분들까지 지웠다 삭제했다 살렸다 저장해놨다 그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스케줄링까지 그리고 줄 세웠다가 네트워크 프레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궁극적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분명히 참조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노바API는 그렇게 설명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워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노바 컴퓨터 쪽이 되겠죠 이 인스턴스가 같이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에 대한 존재기관, 즉 라이프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큐 내에서도 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 스케줄 안에서도 이 인스턴스가 호출이 끝나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마무리를 했다 그럼 그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프록시라든지 아니면 특정 캐시 영역을 통해 가지고 저 인스턴스가 살아있을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 노바 컴퓨터 워커 쪽에서는 컴퓨터 쪽에서는 인스턴스를 관리를 하면서 저것들이 다중 호출이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충돌이 많다든지 하는 어떤 밸런싱을 그 밸런싱을 이제 큐라든지 큐라든지 아니면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개발자라든가 서비스 사업자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입장에 보면 한 사람이 컴퓨터도 다 이렇게 손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볼륨도 손볼 줄 알고 스케줄러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팀별로 각자 맡아라 이렇게도 보통 진행되나요 분업이 되어준다면 더없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업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더 많은 생산적인 미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서로 같은 페이지에서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리비전이 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팀밍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업 아닌 분업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화살표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부분 모든 영역을 소화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제 조금 더 업무 영역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나의 팀을 통해서 하나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련보다는 나눠가면서 서로 아는 것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가는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나 하나하나를 모두를 알아야 되는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그만큼 복잡성을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막 머리가 아플 만큼 그런 다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알고 그것을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이해도는 무조건 선결이 되겠죠 더 중요한 정보를 하려면 저희 부장님 블로그로 들어가면 되나요? 제 블로그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넣어주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볼륨 워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디스크의 어떤 로지컬한 볼륨들을 관리를 하는 건데 그 볼륨들은 항상 스토리지가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진다 획기적인 AP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모델이 개발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서비스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엔드라이브라든가 유클라우드 이러면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다 유클라우드 보면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50기가씩 주겠다 30기가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뭐 처음 시작하는데 무조건 대형 기업들처럼 이렇게 무조건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니 우리는 뭐 작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해볼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해볼 수 없을까 즉 이 볼륨 자체는 돈이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거 그러면 항상 지울 거는 빨리 지워주고 생성할 건 다시 생성해주고 서비스 요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생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볼륨 자체를 관리를 해주면서 노바를 통해서 특히 볼륨 매니저 노바 볼륨 워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웠다가 살렸다가 혹은 저장해놨다가 다시 호출했다가 물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과도 좀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노바는 그 객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없게 되면 서비스의 어떤 기술을 떠나서 프로그래밍을 떠나서 서비스의 어떤 한의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죽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노바는 지속적으로 연동이 되고 계속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까지 그리고 상당히 코스트가 나가는 부분까지도 함께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서버 한 대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영역별로 별도로 헷갈려요? 한 대에 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산하여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아피텍처다 사실 오픈 스택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한 대에도 되고 여러 대에도 됩니다 다만 굳이 누군가 우겨가지고 이 정도 구성이 제일 추적화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장사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궁무진한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노바는 중요하다 하지만 노바는 요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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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이미 방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스타디는 분명히 좀 필요하십니다 네 뭐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자료들은 또 뭐 많은 분들 특히 한국으로 하고 계신가봐요 날망사인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로그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많은 양은 지속적으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도 오픈 스택 커뮤니티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링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네 어쩐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